근데 아까 그 사진인가 봐. 어? 뭐야? 뭐야? 근데 하루 종일 촬영한 포스터 후보들을 만나봐야죠. 자, 첫 번째 포스터 후보 공개해 주세요. 뭐야?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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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2일 같아. 와, 멋있다. 나 결혼식 갔다 온 것 같은데? 드디어 보는다. 종민이 형 결혼식 같지 않아? 드디어 간다! 드디어 간다! 진짜? 종민이 형 결혼식 같아. 우리 다 드디어 간다, 이런 느낌. 형, 종민이 형 웨딩 사진 찍을 때 여기 가서 한 번 더 찍을 때. 오, 그러네. 딘딘 웃는 거 너무 잘 나왔다. 야, 아린이 봐, 아린이 없어. 앞니가 딱.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진이 또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이제 턱도 깎이고, 우리 다리도 좀 길게. 어, 근데 다리가 조금... 세윤이 형 턱도 깎고. 밝게 웃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분위기는 좋네요, 걔네. 행복해 보여. 두 번째로 찍은 포스터 후보 기억하세요? 가위소인데. 가위소, 가위소. 여기서 부터 이제 이게... 나 가위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두 번째 후보 공개해 주세요. 나쁘지 않았어. 재밌다. 야, 정훈이 형! 엄마! 야, 정훈이 형! 야, 난 못 빠지겠다. 야, 튼지요! 엄마! 엄마 젊을 때! 엄마, 뭐야? 얘 다리 왜 이렇게 예뻐? 다리 포샵 한 거예요? 야, 진지야! 엄마 젊었을 때! 엄마!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야, 야, 야! 야,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이게 확실히...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밝긴 하다. 밝아. 이게 1박 2일 같아. 아니, 잠깐만! 야, 이거 1년간 못 사야 된다고! 형, 나도야 형! 우리 누나 같아. 누나가, 누나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이것도! 좋은데요?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이게 뭐지? 이제? 세번째! 이제 해리포터! 나 이거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귀여울 것 같아? 어, 이거 나쁘지 않아. 세번째 후보 공개해주세요! 이거 또 나쁘지 않았어. 이거 해리윤누 입술, 입술 뭐야? 너무 무서워. 나는 사실... 이게 되게 괜찮다. 너무 괜찮은데? 나는 사실 찍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내가 형이어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형이랑 나는 여기로 가야 돼. 형이랑 나는 여기로 가야 돼.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갈릴 것 같아. 마지막 거는 진짜 최악일 텐데. 마지막 거는 진짜... 마지막 거는 진짜... 소울 것 같아. 마지막 거는 그냥 보지 말자. 나 안 보고 싶다고. 로고 스토리, 로고 스토리. 공개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야? 아... 이게 최악이다. 최악이야. 이거 하려고 계속 찍은 거야, 그렇게? 송은 누워있어, 송은 누워있어, 진짜로. 이거는 약간 포스터만 봐도 살짝 마감 프로그램 했잖아. 추가 파워드 프로그램 같은데, 거기에다가? 정훈이 형 표정 너무 귀여운데? 나만 해말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 어디 code 찍어보셨냐? 희망 없는 숳버. 희망 없는 숳버. 희망 없는 숳버 같아. 지금. 세윤이 형도 한번 보이는上面. 여기는 유혼사 마요네즈. 멜론스인 것 같아. 연사와연애즈. 연사와연애즈. 바로 나오네. 느낌 있네. 이거 두 개는 둘 다 괜찮은데? 지금부터 1반기 시즌4 2021년 공식 포스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선정된 포스터는 KBS 산에 곳곳에 노출되는 것과 동시에 각종 포털사이트와 공식 기사에서 대표 이미지로 총 1년 동안 사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볼를까, 이건? 누가 보지는데? 이거 잘 나온 거 해야지. 우리 어떤 프로그램이죠? 아, 제발 4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진짜요? 1박 2일의 상징. 1박 2일은 복불복이죠? 아니, 우리 근데 4번이 1년 동안 나갈 수도 있어. 아니야, 근데 나쁘지 않아. 계속 보면 나쁘지 않아. 아니, 봐봐. 아니, 형, 계속 봐도 나빠요. 자연스러워. 어차피 복불복인 거 뭐. 맞아. 나 나쁘지 않아. 나 다 사람 없어. 그래! 뭐 어차피 우리가 싫다고 한들. 맞아. 뭐 바뀌나. 받아들이자. 4개의 포스터 순서를 섞고 천으로 가릴 거예요. 섞인 4개의 포스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천을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인 건가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 4번 뽑으면 안 되니까 우리 4번 볼까? 1박 2일이니까 1, 2 중에 하나 하는 거 어때요? 아니, 3번 어때? 아니면 다수결로 할래요? 뭘 하고 싶으니? 아니, 큰형이라도. 큰형이 하는 게 맞아. 아니, 근데 형 손에 우리 1년 얼굴이 어떤 장면이 될지. 1년 기사부터 해서 KBS에 다 붙어있는 거예요. 아, 진짜. 4번은 진짜 너무 별로야. 자, 연정은의 촉. 난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이 없었는데. 아, 진짜 떨려. 괜찮아요. 다 좋아, 작품들이. 자, 결정이 됐습니까? 맘의 준비가? 준비는 했습니다. 가시죠. 쿨하게 가시죠.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이거 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가 누구?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나쁘지 않게. 자, 뭐 나쁘지 않게. 오, 해리포터! 네. 이거 안 먹었어. 오, 빵알ключ. 1박 2일!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공식 포스터는 해리포터 버전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쨌든 해리포터로 1년간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